안녕하세요 저는 목요일을 지정 지고 있는 밥작가입니다. 환영합니다. 출석 한번 보러겠습니다. 에이 기차하셨네 여러분 그냥 좋지죠? 자 이러면 출석 끝난 거예요. 출석 안 하면 너희도 있던 거 아니야. 여기서 게이지. 복사. 단축키는 뭐죠? 참 쉽죠? 여기서 기준 내가 이 선택한 영역 지우는 단축키는 뭐죠? 여기서 기준 선택 영역의 반전의 단축키는 뭘까요? 컨트롤C 딜리트 컨트롤 시프트 I입니다. 파랗빛 브러쉬로 보란빛 브러쉬로 녹색 브러쉬로 남색 브러쉬로 자조색 브러쉬로 고란색 브러쉬로 우리 오늘은요 이 세계 아이돌 그리 죽어버려야겠네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네, 일단 먼저는 네이어를 나누세요 여러분 같이오 헷갈리니가 네이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달려야죠 시작! 첫번째로 거세그님은 파란빛러쉬 다음은 아이디님은 노란빛러쉬 다음은 이찬님은 녹색러쉬 다음은 이찬님은 녹색러쉬 다음은 쥬리님은 진짜 조작러쉬 다음은 진검아님 옥키 호란색으로 옥키 이찬님은 녹색러쉬 첫번째로 오늘의 마음껏 조작 완성! 어때요? 잠시기죠? 네! 너무너무 쉬워요 다음은 이찬님의 마음껏 조작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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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찬님의 마음껏 조작러쉬